상가이 상가이 디스트를 통 오빠! 내가 집에서 옷 좀 입고 다녀라 그랬지? 내가 내 집에서 내 맘에 있는 옷도 물리면 대박 되는 말이야! 선생님 어제 기억 안 나세요? 어제? 내가 이런 미친 돼지 부러워했을 거야? 너 질세 아니지? 너 왜 이런 거 아니야, 인마! 이동하세요 무슨 이런 개코랑말코 같은 안녕하세요, 부장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놀라셨죠? 하하하하 모르고 계셨군요 저희는 대한민국 탑 오브 탑 내노라는 유튜버 SNS 스타돌로 구성된 삼선전자의 비밀조직 팀입니다 아무튼 그 대단하다는 비밀조직의 담당 제품 업무 실적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보세요 부장님 주세요, 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나태주입니다 또라이 하나 죽어요 오오오오 이거 양수라! 자, 미치깁니다! 이장이야 고필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보내야 돼요 혹시 당신 스파이야? 나도전자 직원이 삼선전자의 비밀 정보 및 제품을 유출한 혐의로 나랑 비밀 같은 거 없기로 했잖아 수상하다 수상해 진짜 범인은 바로 이곳에 있어 이씨 아, 유튜버들은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도대체 매주 일어로 음 오 에이 에이 Waking me up I'll just do it my way My way